전 세계 위기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국경없는 의사회의 구호활동은 우리의 후원이 생명을 구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TV, 유튜브들 다양한 매체에서 국경없는 의사회의 활동집과 후원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볼 수 있었고 적은 금액이더라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저희 후원금이 쓰인다는 것에 의미를 두었습니다. 저희가 전달한 기부금으로 실제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가 가장 뿌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유료공유가 함께 이룬 기부금이 실제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의료지원인 절시관 지역에서 국경없는 의사회의 도움을 받은 환자들이 새로운 삶의 기여를 얻는 모습을 보았을 때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국경없는 의사회의 활동집은 리틱크 전위를 통해 전시 콘텐츠로 전했고요. TV에서만 보았던 해외 금대지역의 어려움을 함께 한다는 것에 저천만 해도 국경, 지구, 문구에게 지속가능한 동행의 메시지를 보내드린다고 생각합니다. 내부 임직원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이론이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클럽어게임즈는 희망과 용기를 전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Ridiculous 한글자막 by 한효정